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어떠한 경우이든 좋은 일은 없으며 무조건 나쁜 일만 생길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네 혹 원래 장례식장에 가시게 되면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상을 당하여 장례식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애도만을 표하고 마음을 전하고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몇 가지의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직도 상가집의 예의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듯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행동들은 돌아가신 고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여러분에게 큰 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주의를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관원 상재라고 하셔서 상가집과 잔치집에서는 예의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상가집에 가시면 나무 장례식장에는 절대 기웃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몇 곳의 상을 한 장례식장에서 같이 치르고들 있습니다. 하여 다른 장례식장을 기웃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장례식장에 관심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에이 그런 경우가 어딨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네 절대 모르는 장례식장에는 기웃되지 마십시오. 이는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 생겨날 수도 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관원 상재의 예법에는 돌아가신 분은 절대 자신을 주문한 사람에게는 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가집에서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불행한 일들은 다른 상가집을 기웃되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가집들 중에는 이승의 한이 많이 남아있는 훈령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며 또 불행한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훈령들은 반드시 누구에겐가 아쉬움과 한을 풀려고 하는 법이고 이 당사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에이 귀신이 어딨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구도 귀신이 있다 없다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모를 때는 조심을 하는 것이 제일이고 또 이 조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절대 모르는 상가집에 기웃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얼마 전 조문 중에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참 현대에는 인증샷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는지 어디서든 언제이든 항상 사진을 찍어 남기는 것이 참 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절대 상가집에서만큼은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남기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개인적인 일이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주나 재단을 배경삼아서 사진을 찍는 일만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는 자칫 고인에게는 모욕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상주에게는 불쾌함을 심어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진은 대부분 좋은 일이나 즐거운 일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즐거운 모습이나 유쾌한 모습을 찍는 것이지 절대 이 사진에 안타까움과 남의 불행을 담아서는 안 될 일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기자들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곳 상가집은 절대 축하나 즐거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경우 많으실 것입니다. 자 사파를 하나 보실게요. 네 이런 경우 정말 많으시죠?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주를 위로한다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실수의 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든 상주는 무조건 안타깝고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런 작은 하나의 실수로 상주나 그 가족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주나 모든 가족분들보다 어른인 사람 그리고 돌아가신 분보다 어른이거나 또 동년배 분이라면 어린 상주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예법상 아주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 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아내가 있는 사람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난 가족분들의 경우는 가능한 상갓집에 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큰 병자가 있는 경우 역시 가능한 피해할 것이 바로 상갓집을 방문하시는 것이고 또한 100일 안에 집안에 혼례가 있는 사람 역시 반드시 피해할 것이 바로 상갓집 방문입니다. 네 간혹 혼례날이 정해지면 상갓집을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알고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100일 안에 결혼날을 다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예식장 잡기가 어려워서 1년 이상 날을 잡고 기다리는 경우가 참 허다하죠. 네 날짜는 정확히 100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상주를 장례식장 밖으로 불러서 조의군만 전달하고 그리고 밖에서 애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굳이 도저히 가지 않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꼭 상가집에 갈 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간혹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고집센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혹 애기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리고 집에 있는 환자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리고 결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욕을 그 원망을 나중에 다 어떻게 들으실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피해가야 할 것을 피해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찜찜해 하는 것을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주들은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특히 부족은 문제 유산 상속 문제 또 장례식장의 비용 문제로 형제들 간에 다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것보다 꼴불견은 없어요. 이런 행동은 돌아가신 분을 욕보이는 행동이고 또 돌아가신 분에게 한을 가지게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상을 다 치르고 가족들 간에 따로 모여서 해결을 하십시오. 네 그래야 후관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주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는 좋은 정도로 하십시오. 여러분 간혹 상가집에서 술이 취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상주에게 간나라 외나라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상가집에서는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되고 또 흐트러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서 술을 꼭 드셔야겠거든 한 잔만 드십시오. 그리고 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상주에게는 조용히 좋은 정도만 하시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절대 상가집 안에 책이나 신문은 가지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상가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화려한 물건과 책과 그리고 활자들입니다. 네 이는 양기가 아주 강한 물건이기에 절대 돌아가신 분이 다가오지를 못하게 되며 또한 이것은 돌아가신 분을 힘들게 하는 물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상가집을 방문하는 이유는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절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고인이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가집에 갈 때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꼭 주의를 해야 할 내용이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혹시 모를 만일의 일을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처럼 무엇이든 늘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성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